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의 SNS 서포터즈 윤주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 가능할까요? 네. 주변에 보시다시피 산소의 경관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물도 맑고 위치가 근교에 위치해가지고 놀러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휴양 즐기기 좋아요. 네. 인터뷰 진행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의왕시의 놀거리 백운호수 보트 타기 취재를 나왔는데요. 여름에 보트? 너무 덥지 않을까 싶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보트를 탈 수 있고 사장님도 너무 즐겁게 운행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의왕시의 놀거리를 찾으신다면 백운호수로 놀러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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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